안녕 감사합니다 아! 떨려! 진짜 앞에 보인다 아예 없어요 눈 떠요? 하나 눈 떠! 아 잠시만요 아 이게 뭐예요? 막 재수 감사합니다 막 재수 감사합니다 안 할래요 막 재수 감사합니다 막 재수 감사합니다 막 재수 감사합니다 막 재수 감사합니다 사랑해 시후에 막 재수 감사합니다 안녕 아 빌리 아아 슈퍼콘 슈퍼콘 후두령 이제 올리기 성공 굴기 싫어 아깝다 너무 수고했어 정말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내로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도착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넷플릭스에 콘텐츠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데 지금 찍고 있는데 뮤지컬 캐스트 그거 캐스트 핸드 같다고 근데 진짜 왜 저번 지우석 글램 때보다 더 어려 보이지? 지우가? 지우가 뭘까요? 확 성장한 느낌이라 그랬나? 그런 거 같아요. 지우가? 아닌데 지우가 글램 10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너무 예쁘다. 2시간 뒤 4 Freunde 이번엔 아니 이런 거 20분인데?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너무 춥고 춥고 약간 오라고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쥐어 이리 와! 빨리! 헐 이거 너무 좋아요 우와 별로예요. 봐봐. 잘 나오는데? 너무 예쁜데? 아 이 색깔이 좀 자주 앞에 남았네. 근데 너무 별로. 되게 가깝게 나온다 이거. 얘를 이렇게 만든 건가? 그런 것 같아. 이게 있더라고. 이거 사주세요. 어 그래. 오 이거 맘에 들어. 내 색깔. 이게 색깔이 다르구나. 되게 잘 나온다. BH 4컷 해주세요. 저 맨날 가서 찍을래요. 5,000원 안 내고 찍을래요. 보여주세요. 잠시 후유하자. 되게 잘 지 Faiz. 오늘 너무 재밌게 carpet. 몸무게스. 찾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강아지. 그녀 Joe. 커피의 집으로는 날아가다. 너무 잘 모르입니다. 더 멋있다. 대 언론이라고 합니다. Calvin이 이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해요. 아니 아니 옷도 예쁘고 너무 예쁘다. 정말. 제출했어요. 시상 해봤어? 아니요. 아! 아 들꽃영화상 때 해봤어요. 아 진짜? 들꽃영화제에서 그거 했었어요. 보자이크. 저는 오늘 A판 스타워즈 시상식에 왔습니다. A판 스타워즈에 왔어요. 오 예쁘다 예쁘다. 너무 발랄한 저 아닌가요? 아 너무 어려워. 고! 고! 감사합니다. 에이판 스타워즈 여자 신의상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박지훈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워나가면서 좋은 어른, 멋진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축하해. 진짜 고생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살자. 저런 끝났어? 나? 어, 끝났지. 출석장이 끝났어. 진짜 축하해. 신기하다. 그러게. 같이. 그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 아, 이름이 이렇게 표현네. 박지구. 윤찬영. 예쁘다. 오빠표 출연시켜주세요. 아, 지우 뭐예요? 맞아요. 지금 지우. 지우, 지금 뭐예요? 지우, 지금 뭐예요? 지우, 지금 뭐예요? 아아악! 아아악! 언니 언니 지금 축하해! 안녕! 언니들 얘기해. 우리 노래는 다 들었어. 언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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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우리 노래는 다 들었어. 언니, 나, 나. 언니. 언니 달라. 언니, 언니, 언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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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진짜 오징어